대림도서관이 2023년 겨울독서교실 대림 그린구주대를 운영합니다.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도서관 내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 4학년이 대상입니다. 위기에 빠진 동물을 구하자를 주제로 환경신문 제작, 페이퍼아트 활용, 생태지도 제작, 활동 결과물 전시 등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1월 9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